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왕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금제TV 전상욱입니다. 두산중공업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폭을 강하게 기워주는 장세에서 두산중공업 또한 조정폭을 좀 보여줬고요. 이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고 수급 체크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단 배너 보시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 저희 4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IP 체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두산중공업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악재가 좀 있었죠. 악재가 좀 있었고요. 신안월 2호기 가득 내년 굴로 연기하겠다. 1호기 오류 시정 영향으로 인한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올해 3월에서 9월로 조정되면서 2호기 가득 일정도 늦춰졌다. 그럼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냥 이 정도만 딱 읊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부분 원전 관련주들이 금일 강한 조정폭을 보여줬습니다.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보성파워텍, 서정비전, 한신기계, 한신기계는 또 개별 악재가 있었죠. 한전산업, 우진, 에너토크, HRS, 일진파워, 우리기술, 두산중공업 전부 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굉장히 아쉽죠. 주가가 좀 가벼워지고 있었던 단계에서 개별적인 악재가 나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치 조정폭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대차 거래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뭔가 가치적인 이런 움직임은 없어요. 이렇게 대차가 갚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은 10% 정도가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의미 부여해줄 수 없다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공매도량은 그래봤자 얼마 늘어나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거래량 대비해서 창고도 그렇게 특정 창고에서 물량이 나와주는 키워드는 없었습니다. 워낙 시가총액도 많고 주식수도 많다 보니까 사실 창고 분석은 그렇게 많이 크게 의미 부여해줄 수는 없어요. 오늘은 제가 두산중공업이 오늘 왜 이렇게 움직여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히 명령합니다. 오늘 하루만의 흐름만 딱 보자면 그냥 원전 악세터서 빠지니까 같이 빠졌다 한 문장으로 사실 요약할 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당장 오늘 하루만을 보고 오늘만 사는 매매로 두산중공업에 투자를 하는 키워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두산중공업을 좀 보도록 할게요. 결국 어떤 분께서 이때 말씀해주셨어요. 두산중공업에 호재가 떠가지고 더 이상 2만원 가격 아래로 안 내려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결국 이제 다 와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내가 만약에 고가에서 추경맷을 해봤어도 내가 수익구간에서 홀딩할 수 있었던 시간대는 그렇게 많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추락을 했었을 겁니다. 급하지 않게 분할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여유 있는 수익구간에 있을 거고 신규 진입하신 분들께서는 중단부간에 있기 때문에 일부 물량을 좀 채워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신규분들이 만약에 내가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관점을 봤었을 때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을 사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가 기준으로 2만원 이하에서 사야 되거든요. 2만원에서 아마 19,300원 구간까지는 한 번에 떨어질 겁니다. 여기는 갭이 있는 구간이어서 그냥 바로 한 번 메꿔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여기서부터는 18,000원 부분으로 다시 또 근처 가격 밴드로 내려와주게 돼요. 물론 내가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2만원 아래에서만 좀 담아보겠다. 2만원 아래에서부터 그냥 무조건 팍팍팍팍 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상단은 매도하는 구간이라고 잡고요. 중단은 매수하는 구간이라고 잡고 지금 화면 보세요. 그러면 하단에서는 적극적인 매수고 중단에서는 이렇게 미끼를 던져드는 거고요. 상단에서는 분할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중단밴드 부분이라 봅시다. 굳이 가격이 2만원이네 특정 가격이 얼마에 무조건 딱 사겠다라는 관점을 버리세요. 그건 개인자자분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가부터 매수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1억을 살 거야. 그럼 이 중단부근에서부터는요. 여러분 맥시멈 3천 사는 겁니다. 맥시멈 3천이고요. 뭐 한 천에서 3천 정도가 제일 적당하겠네요. 1억 기준으로 천에서 3천만 원을 매수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천에 들어가요. 그럼 3천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정말 많이 빠지면 15,000원까지 빠지겠죠. 그럼 이 구간에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 손실율이 그래도 좀 커집니다. 5천이니까 마이너스 20%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20%가 되는 금액을 내가 7천만 원을 더 살 수 있다고 해봅시다. 두 배수를 더 살 수 있으면 단가 관리를 마이너스 못해도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 내외로 줄일 수 있어요. 이 18,000원 아래 구간에서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맥시멈 3천을 사는 거네요. 맥시멈 3천만 원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니믄 1천만 원 정도 사가지고 하단에서 물량을 많이 모아가도 되는 거고요. 성과가 급하신 분들은 대부분 3천 받고 시작하시는데 그건 취향 차이입니다. 내가 1억 기준으로 여러분 1억을 매수를 하려고 해요. 두산 내가 한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두산중공업을 1억 정도 사려고 하면 이 1억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 밴드에서는요. 여러분 맥시멈 3천이라는 걸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계좌 관리의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하단으로 빠지게 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20%까지 열어놔야 되고 마이너스 20%에서 내가 최소 2배수 이상 매수를 할 수 있을 때 개인적으로는 2천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매수하려고 하는 금액의 20%를 중단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해도 4배수 이상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빠져도요. 4배수 매수 들어가면요. 여러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내외로 마이너스 2% 내외로 단가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단가 관리예요. 그러니까 매수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바로 수익 고관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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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만에 마이너스 20%였던 종목이 하루 만에 플러스로 변환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하고 싶다면 전 종목에서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성공이겠죠. 주식시장에서의 성공보다는 두산중공업 매매에서의 성공입니다. 그러면 이런 1년의 이런 반복적인 행위만 이어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물량 다 채웠어? 그럼 중단에서 여러분 샀던 물량만큼 팔고요. 상당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물량 한 번 더 팔아요. 절반 또 홀딩하고 절반 홀딩하고 느긋하게 즐기면서 총골통 돌파하실 때 나머지 한 10% 다시 또 추익 실현하고요. 나머지 물량 계속 드리블링하면서 지금처럼 내려와줄 때 또 추가하면서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중장기 종목은 이런 식으로 드리블링을 해나가는 거다. 라는 부분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요정도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요.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저희가 4월에 빅이베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혜택 챙겨드리고 있는데 단 한 번씩 보셨나요? 가요도 할인해드리고 방송반 단기 매매 체험권도 증정해드리고 허브인제TV가 찾아간다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꼭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 문의 한 번씩 주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허브인제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